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랭킹 영문법 오늘 일곱 번째 시간 문법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녀가 그것을 알아 빈칸에 does, is, do. 정답은? 네 상담 질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승훈 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 is랑 does가 헛갈립니다 3자에 대해서 물어볼 때 does she know? 그 다음에 does she know it? 아니면 is she know it? 그렇지 언제 does와 is를 쓰는 건지 해서 제가 이렇게 밑에 답변도 드렸어요 여러분과 함께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녀가 그것을 알아 도전해 보셨나요 정답 뭐죠? 네 정답은 바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does she 3인칭일 때에는 3인칭은 뭔지 아시죠?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내가 첫 번째 1인칭 상대편이 2인칭 그 둘을 빼놓은 나머지가 다 3인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인칭을 she니까 이때는 do가 아니라 does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does she 그 다음엔 동사고요 그 다음에 is she 라고 할 때는 형용사예요 이 말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does she know it? no가 뭐예요? 알다 라고 하는 동작이죠 얘가 알고 있는이 아니고 우리말에서 ㄴ으로 끝나면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no 알고 있어 이렇게 동작을 가지고 질문 이렇게 의문문 물음표를 써놨잖아요 이렇게 물음표를 만들고 싶다면 그 물음표를 만들고 싶은 의문문일 경우에는 does를 맨 앞으로 돌려라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어 이다 알고 있어 입니까? 라고 이게 얘는 is는 입니까 잖아요 그러니까 does는 합니까고 is는 입니까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인칭이니까 do는 날라가요 일단 do가 안 돼요 그럼 is는 입니까죠 그것을 알다 입니까? 이런 말은 없으니까 does she know it?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does she know it? 쉽지만 발음 입에 붙이시고요 2번 그녀가 지금 피곤해 도전해 보세요 자 does is do 중에서 정답은 맞습니다 자 얘도 포인트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엔 여기 잘 보세요 쉬 다음에 ti-re-d가 무슨 뜻이에요? tired가 피곤하게 만들다예요 피곤해진 피곤한이에요 피곤한이죠 그럼 얘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뭔가를 형용해 주는 거니까 상태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왔으니까 얘는 does가 아니죠 그녀가 지금 피곤한 상태해? 이런 말은 없잖아요 does는 그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얘는 3인칭이니까 do가 안 되죠 그래서 does she 하고 동사 is she 형용사 자 형용사가 바로 tired이죠 그래서 is she tired? is she tired now? 어? 걔가 지금 피곤하대? 그 여자아이가 지금 피곤하대? does를 쓰면 그 여자아이가 지금 피곤해 아 피곤하대 하다? 피곤한 상태 하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does는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예가 많이 나오면 이런 걸 가지고 확실하게 머리를 딱 잡아놓는 거죠 그걸 바로 ready, busy, happy, kind 듣잖아요 아 이즈를 쓸 때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구나 뒤에 준비된 이잖아요 얘가 준비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is she ready? 그녀가 준비된 상태이야? 상태라고 하시면 돼요 바쁜 상태 하다는 없으니까 바쁜 상태이야 바빠 그 다음에 행복한 상태이야 이렇게 그렇죠 is he happy? 그가 그가 친절해 is he kind? 친절한 상태이야 이렇게 상태를 붙여서 문제를 푸시면 아주 does와 is의 전체 내용이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자 다 잡아드릴게 딱 됐습니다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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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3번 너 지금 화났어? 자 도전해 보세요 그렇죠 자 이거는 angry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angry는 화난이니까 일단 두 같은 거는 안 되죠 화난 상태하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리는 거는 is나 are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뭘 보고 풀어야 돼요? you잖아요 you you 얘를 보고 풀어야 되니까 얘는 are you angry now? 너는 지금 화난 상태야? 그래서 밑에 포인트 뭘까요 여러분? 네 자 are 이거 한꺼번에 잡아드릴게 do you 동사고 are you 형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you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are가 되는 거고 you일 경우에는 앞에가 다즈가 아니라 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are you angry now? are 상태입니까? are you 당신이 화난 지금 상태입니까니까 are구요 do를 쓰면 당신이 화난 상태합니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예요 are가 들어갑니다 동시에 여기 나온 것처럼 do는 하다고 are는 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태이다 상태란 말을 붙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말에서는 이게 하다도 하다로 하는 경우도 걔가 행복해 이런 식으로 해랑 하다랑 이게 헛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상태이야 라고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번역상의 문제지 어 쌤 우리말에서 하다 잖아요 우리말의 특정한 단어와 영어에 100%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90% 이상은 똑같은데 우리말의 하다는 이다도 하다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말의 다름인 거지 영어와 이렇게 고칠 일대일로 이렇게 붙여서 갈 때에는 헛갈리니까 화난 상태에 있어? 화난 상태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4번 너 매일매일 산책을 해? 도전 자 이거는 you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전에 봐야 될 게 walk가 뭐예요? 동사죠 동사 걷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뭘 풀어야 돼요? 앞에 일단 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걷는다 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you니까 이거는 does예요 do예요 do죠 3인칭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do you walk everyday? 그렇죠? do you walk everyday? 포인트 자 do you 동사 are you 형용사 그래서 너무나 쉬울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입에 붙여 보시고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walk가 걷다 라는 얘기니까 매일매일 당신은 걷습니까? 매일매일 당신은 걷다 입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r는 걷다 그 다음에 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do가 뒤에 동사가 나올 때는 이걸로 물어봐야 되고 상태가 나올 때는 r로 물어봐야 되니까 얘는 틀린 거죠 이렇게 자 지금 골고루 문제를 배치해 드렸어요 5번 내가 매일 운동하냐고 자 이거 스스로한테 반문하는 거 자 좋습니다 자 엑서사이즈가 뭐예요? 예 그렇죠 바로 운동하다 이잖아요 운동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리상 뭔가 운동을 가지고 있다 뭐 아니면 운동 프로그램을 돌리다 이런 식으로 다른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I exercise 뭐예요? everyday 내가 매일매일 운동하냐고 그러니까 3인치니까 얘는 일단 다지는 빼놓고 m 아니면 do인데 그렇죠 do I exercise everyday? 내가 매일 운동하냐고? 누가 물었을 때 내가 그러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반문하는 거죠 do I exercise everyday? 내가 매일 운동하냐고? 어 더하지? yes I do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내가 매일 운동하냐고 이다? 내가 매일 운동하냐고 입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m을 쓰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포인트 do I 동사, am I 형용사 됐죠? 그래서 do I exercise everyday? 그래서 이게 do가 포인트인 거고 그 다음에 m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내가 피곤하냐고 이렇게 상태가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입에 붙이세요 이건 아셔도 do I exercise everyday? do I walk everyday? do I drive? 매일매일 운전하냐고 do I drive everyday? 내가 매일 차 마시냐고 do I drink tea everyday? dry drink, coffee everyday?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다 회화인 거예요 따로 문법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6번 문제 내가 매일 바쁘냐고 자 그러면은 힌트는 뭐예요? 요거 하나 드리고 할게요 자 도전 정답은 busy 이거 뭐예요 busy가 그렇죠 바쁜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쁜이란 단어 앞에 어울리는 것은 do는 다 빼야 되겠죠 does not do는 그러니까 am I busy everyday? 내가 매일매일 바쁘냐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죠 그래서 상태 붙여 보시면 돼요 내가 매일 바쁜 상태입니까니까 am이 어울리는 거고 바쁜 상태합니까는 안 되니까 do I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do I 동사 am I 형용사 그래서 busy는 바쁜 이라는 형용사니까 바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물론 얘도 busy도 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뒤에 oneself가 많이 써요 예를 들면 busy I busied myself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되게 빈도가 훅 떨어지는 거거든요 막 얘가 99% 빈도가 busy가 busy가 형용사로 쓰일 때 1% 딱 그것도 구문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굳이 빈도가 높은 것들 다 잡아 드리니까 그래서 얘는 동사 형태로만 알고 계시면 아니죠 형용사 형태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busy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 주셔서 제가 답은 해 드렸지만 거기에 자세하게 어쨌든 이건 글이 여러분이 모두 다 아셔야 되는 문법은 아니기 때문에 busy가 동사로 쓰이는 것은 그래서 그냥 am I busy? 내가 바쁘냐고 매일매일 이 정도만 아시면 끝 7번 그들이 함께 일하냐고요 자 힌트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네 또 진행해 보세요 인칭마다 인칭마다 고루고루 연습할 수 있도록 다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샐 틈 없이 잡아 가시라고 연습하시라고요 문법이지만 회화에 연결됩니다 워크는 일하다 물론 직장이란 뜻도 있어요 명사로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들이 함께 일하냐고 여기서 동작이 없잖아요 아무데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워크가 직장이란 뜻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일하단 뜻으로 쓰이는 거죠 Work together 함께 일하다 그들이 함께 일하다 They work together 얘가 없으면 물음표가 없으면 그들은 함께 일해 They work together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들이 함께 일하냐고 라고 묻고 싶을 때는 앞에 뭘 쓰면 돼요? 그렇죠 일반 동사 이런 동사들을 대신 물어볼 때 그렇게 하냐고 라고 미리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 빼놓고 3인칭 단수 빼놓고는 그래서 얘도 3인칭이에요 그들이니까 나눠 빼놓고 그들이니까 3인칭이잖아요 세 번째 그런데 이 3인칭인 경우에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경우에는 둘을 쓰는 거예요 단수일 때만 다스를 쓰는 거고요 단수일 때만 얘를 쓰는 거고 복수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이면 둘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둡니다 Do they work together? 그들이 함께 일하냐고? Yeah Yes, they do 자 그래서 Do they 형용사 그렇죠 Are they Sorry Do they 동사 Are they 형용사 이런 구조죠 그래서 Do they work together? 얘가 정답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Are they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면 얘를 Do they 할 때 지금까지 안 나온 것 중에 3인칭 나왔고 You 나왔고 I도 나왔고 They도 나왔고 그래서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Do we 할 때 We도 가능해요 We We도 두가 붙는 거예요 3인칭 빼놓고 다 이렇게 Do을 쓰시면 되겠어요 Do we work together?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야? 우와 잘 됐네 아니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나만 일하고 같은 팀인데 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Do we work together? 우리 함께 일하는 거 맞아?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는데? Do we work together? Are we working together? 우리 같이 일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진행형이면 물론 Are we working togeth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온 김에 해드릴게요 Are we working? 이때는 ing가 들어가잖아요 얘도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Are 이때는 ing가 있죠 뭐 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 비가 오는 내리는 중이다 아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얘도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중인 거야 라는 질문이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함께 일해? 이런 식으로 할 때는 Do we work together? Are we working together? 이거는 일하는 중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구분하시면 돼요 자 나온 김에 다 해드렸고요 8번 그들이 이제 기뻐해? 자 이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뻐하냐고? 네 그래서 Are they happy now? happy가 행복한이잖아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란 말이에요 뭐 뭐 한 니은이 들어갔으니까 행복한 상태 이하 이하니까 행복한 상태 하다란 뜻의 다즈나 두는 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용사는 Are they happy now? 해서 R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알고 계시죠? 두 대의 동사 Are they 형용사 그래서 Are they happy now? are는 되지만 두을 쓰면 그들이 행복한 상태 합니까? 말이 안 되니까 두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다들 행복해 자 이거는 동사 아니니까 지능형 쓸 필요 없죠 ing 같은 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자 그래서 Are we happy now? 이제 우리 행복한 거야? 그래서 바로 Are we We 도 되더라 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잡아가세요 They 도 되지만 우리도 바로 Are 가 쓰는 거죠 그래서 Are we happy now? 되었습니다 9번 너무 매워? 이제 다 나왔고 인칭은 다 나왔고 무생물 같은 거 바로 eat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정답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spicy가 뭐예요 spicy 매운 이라는 바로 형용사죠 매운 그러니까 그것이 투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나 라는 뜻이죠 너무나 그것이 너무나 매워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이때는 is가 정답인 거죠 두가 쓰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매운 상태 상태하다 라는 말 없으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포인트는요 Does it 동사고요 Is it 형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문 하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Is it too spice for you 이때 for you 같은 거 붙이면 되게 더 말이 길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핵심은 Is it spicy 그거 매워 앞에 two 하나 들어간 거고 얘 하나 들어간 거고 너한테 라는 뜻에 for you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Is it too spicy for you 너한테는 좀 많이 매워 이런 식으로 쓸 때 너무나 매워 라고 할 때 Is it too spicy for you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Does it 완전 틀렸고요 그래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It 가 쓰일 때 이렇게 Is 로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쫙 잡아 드릴게요 이때는 Is 가 쓰이더라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거 무거워 Is it heavy 이거 Does it 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전부 다 Does 는 안 됩니다 이때 Does it heavy 이건 틀린 거죠 이건 완전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깐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꿔 드릴게요 짠 짜잔 다 됐고요 자 여보세요 Is it heavy 동작과 함께 Is it heavy 자 그 다음에 Is it important 중요해 Is it important Does it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빨라 빠른 상태입니까니까 Is it fast Is it fast 자 그 다음에 그거 가능해 이럴 때 우리말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해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해가 영어에 하다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가능한 상태야 라고 번역을 한 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스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Is it possible 그거 가능한 상태야로 가능한 상태 하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해 라고 쓰긴 하지만 헷갈리지 마시고 상태 이렇게 해형사가 나오면 가능한 가능한 이렇게 니은으로 되면 상태 이하라고 문제는 푸시면 되는 거예요 Is it possible 가능해 되셨죠 마지막 문제 10번 그거 오래 걸려 자 도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렇죠 항상 뭐예요 이트가 나오면 뒤에 뭐가 쓰였나 형사니 아니면 동사니 take는 당연히 동사죠 잡다 무엇을 이렇게 잡다 그러죠 시간 따위를 잡으니까 걸리다 라는 뜻으로 그거 오래 걸려? 영어로 너무 쉽죠 근데 3인칭이니까 두가 아니란 말이에요 3인칭이니까 다즈죠 3인칭 단순 거예요 한 가지 얘 복수는 뭡니까 물건일 때 그거 데이에요 영어에서는 물건도 데이고 사람도 데이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즈가 정답인거죠 Does it take long? 그거 오래 걸려? Does it take long?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뭐예요 Does it 동사 Is it 태용사 그래서 Does it take long? 오래 걸려는 맞지만 Is it take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오래 걸리는 걸리는 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오래 걸리는 이야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보충 설명들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튼튼한 뼈대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문법 총정리 이미 마치신 분들도 계실테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Enjoy what you do every moment 매 순간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영문법 정리 오늘 7번째 시간 그녀가 그것을 알아 라고 할 때는 그렇죠 동사 no를 보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물어보고 싶을 때는 네 바로 다즈로 물어봐야 되고 그 이유는 삼인칭이 때문에 그렇더라 she 이니까 그래서 두가 안되고 is도 안되고 that she know it 그래서 이때 she 자리에 여러분 알고 계신 뭐 예를 들면 다 쓸 수 있죠 your mother 엄마가 알고 계셔 라고 할 때 네 자 색깔 이거 살짝 바꿔드릴게요 검은 색깔로 그래서 아바 노래 아세요 여러분 Does your mother know Does your mother know 너 엄마가 아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추천도 감사드릴게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 비하여 오케이 Take care Bye